이와 여자대학교 자연사박물관은 1969년 11월 20일에 국내 최초로 설립되어 도심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자연사박물관이랍니다. 5층과 4층 함께 관람해요. 특별기획전으로 함께 찾는 우리나라 생물입니다.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생물종수와 개체들의 사진이 전시되고 있답니다. 개체들의 사진에는 테두리의 컬러가 표시되어 있어서 이 생물이 어떤 종수에 포함되는지 알아볼 수 있었답니다. 상설 전시실로 식물, 곤충, 무척추동물, 척추동물, 광물, 암석, 화석 등 각 코너마다 다양한 표본과 설명 그림이 전시되어 있답니다. 총 2, 3분 후에 숨지고 있답니다. 감사합니다.